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니까 꼭 시공이 필요한 곳들은 전문가를 써서 한 1,5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 공간은 직접 셀프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또 1,500만 원 해서 총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리모델링 집입니다. 우와 저 큰 집을 진짜 저렴하게 잘 하셨네요. 와 진짜 옛날 집이네요. 문도 그대로 다 살렸네. 아이고 황토박. 저 밑에 지금 꺼낸 거 봐. 이야 올 황토래 와. 냄새 너무 좋겠다.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묶던 그런 공간이에요. 보시면 바닥이 새카맣게 이렇게 파 있잖아요. 아래에 온 돌에서 불을 지키면 그대로 지금도 쓰신다고 하거든요. 여기가 이제 한지를 이용해서 바닥을 붙이고. 벽을 보시면 광목천이에요. 광목천을 황토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붙이신 거예요. 아 천으로 하신 거예요? 어머. 이 황토박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 떼잖아요 그러면은. 시원해. 시원해. 아. 시원해. 아. 정말 바닥 좋아하셔.